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새학년 체육수업 이렇게 준비하세요 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 2020학년도에 혼란스러웠죠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체육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2020학년도를 돌아보면 3월 학기초 체육수업 해가지고 되게 야심차게 올린 영상들이 꽤 있었어요 새학기 이름 외우기 교실 놀이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교실 트레이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컵을 이용해서 하는 스피드 스택스 스포츠 스태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말공을 이용해서 하는 도전 활동들 농구도 했고요 저걸림 활동도 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교실 트레이닝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이키 런클럽 앱을 이용한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 저는 학생들이 집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집에서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몸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상 세세하게 학년별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제시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큐레이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학년별로 체육자료 모은 것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코로나 시대 체육 수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블렌디드 러닝이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그톡을 어려웠던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요 그 아래에 컨텐츠 제공형 수업이 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했던 수업들인 거죠 우선은 온라인 수업에서도 컨텐츠 제공형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해야 할 순서를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원, 주제, 학습문제, 학습활동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학습활동 안내, 활동 1, 2, 3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안내를 했던 거고요 선생님들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을 컨트롤 10부에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올해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해야 할 활동들을 정리해서 텍스트로 줄 예정이고요 당연히 그 안에 영상이 있겠죠 이렇게 컨텐츠 제공형 수업을 했는데 학교체육진흥회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자료입니다 작년에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저랑 같이 만들었던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계시는 신승욱, 심재웅 선생님입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작년에 인디스쿨에 올라왔던 여러가지 영상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은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제공할 만한 그런 좋은 영상들을 이제 가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활동은 이렇게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영역, 중영역 및 제목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적합한 수업 오프라인에서 적합한 수업이 들어가 있어요 성취 기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으로 이걸 보고 설계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차시 제목을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영상을 하나 설명을 했는데 넣어놨는데 그 영상의 주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유튜브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고 썸네일이나 주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연계하여 학생들한테 제시하면 좋을 수행 과제들이 이렇게 안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학생들한테 컨텐츠 제공용 수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흐름은 건도경표 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5,6학년 건강 체력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3,4학년 전통 놀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래 설명란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이거 쭉 보시면서 도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 드릴 것은 이렇게 제가 패들렛에다가 건도경표 안으로 저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쭉 학년별로 뒤에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겠죠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경쟁 영역을 딱 누르면 경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쭉 나옵니다 경쟁의 기초부터 축구형, 농구형, 티볼, 야구 막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영상들을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내가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상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보물창조처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 제공형 수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데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학생들이랑 교사랑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작년 5월에 실제로 했던 영상인데 이거 화면 오른쪽 위에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실제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영상을 화면 공유를 한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교사랑 학생이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함께 운동하는 느낌이 드는 것 이게 참 좋았고요 저는 교실에서 하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를 비추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거치대에다가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없다면 그냥 웹캠을 돌려도 되고 어쨌거나 교사를 비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올해 기회가 되신다면 체육 수업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오프라인 수업은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도망가 도망가 뭐? 지금 뭐하고 있냐면 짝꿍 가위바위보 술래잡기 라고 있습니다 짝꿍 가위바위보 술래잡기는 저 오른쪽 위에 카드에서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6월 정도의 모습이고요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마스크를 쓴 아이들도 있어요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플라이스틱이라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거리 두기를 하는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코로나 시대 오프라인 체육 수업의 원칙이 한 6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교실에서 만약에 체육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야겠죠 밀폐된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체육 시작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손 씻으라고 하고 체육 중간에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말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손을 또 씻어야 돼요 끝나고 나면 왜? 도구를 같이 쓰니까 네 번째로 소독약을 뿌리면 좋은데 방역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독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그 전에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소독약도 너무 무차별하게 살포하는 것도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닦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운동장에서 할 때 2m 거리 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려고 했던 편이고요 체육관도 약간의 밀폐된 공간이죠 체육관에서 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아이들한테 야 벗어라고 하기보다는 힘들면 벗고 체육 수업을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몸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음 하다가 힘들면 선생님들한테 꼭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접촉 체육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비접촉 체육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정의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직접적인 접촉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접촉 체육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반대가 비접촉 체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름 같은 것들이 접촉 체육이에요 그 외에 접촉 체육은 많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코로나 시대 이전에 예전에 했던 수업들 다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을 하면 비접촉 체육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크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실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외에서는 예전처럼 했던 것들 뭐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씨름 같은 것들만 안 하면 될 거 같고 축구형 게임이나 농구형 게임은 좀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향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체육 수업 사례를 보면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 수업을 하면 괜찮을 거 같고 운동장에서 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컨텐츠 실시간 오프라인을 알아봤으면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블렌디드 러닝이죠 블렌디드 러닝인데요 얘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 같아요 긴 호흡의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긴 호흡의 수업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컨텐츠 제공형 수업도 하면서 실시간 상반향 수업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형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것을 다 믹스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컨텐츠 제공형 실시간 상반향 오프라인 수업 이러면은 한 차시 두 차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업은 이런 블렌디드 러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저는 블렌디드 러닝의 수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실제 활동 연계 수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꾸로 교실을 적용한 모형입니다 자세한 활동은 나중에 저와 함께 하는 뭐 연수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오늘은 너무 길게 하면 영상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실제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 요게 실제 활동 연계 수업이고요 거꾸로 교실을 적용해서 이론이나 지식은 온라인에서 배우고 실제 활동은 오프라인을 하는 것 이게 거꾸로 교실을 적용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실제 활동 연계 수업은 이런 거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신체 활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트, 저글링, 스포츠 스태킹 또는 비치볼, 폭신 주사위공, 양말공, 줄넘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온라인에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해보라고 하고 연습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 오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과 시합해 보고 측정해 보고 이런 수업이 제가 생각하는 실제 활동 연계 수업이고요 요걸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커스는 온라인 수업 쪽에 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체육 수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활동 연계 수업을 한다는 거고요 왜냐면 집에서 연습할 때 다음 오프라인 수업 때 시합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집과 학교가 연계된 의미 있는 체육 수업이 가능해지겠죠 다음은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꾸로 교실 모형을 적용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티볼 수업을 했을 때 티볼 규칙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티볼 규칙은 학교에서 실제 활동을 해야 될 시간에 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정리를 해오는 거죠 공책에다가 정리해오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티볼 시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호흡 수업을 하려면 사실 교육과정을 알아야 되고 교육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내용 체계표를 알아야 됩니다 체육은 성취 기준도 있지만 신체 활동 예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영상을 넣어드릴 건데 제가 작년에 야심차게 만들어낸 영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빛을 못 봤어요 한번 보시면서 아 3,4,5,6학년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새 학년 체육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참 체육 수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2021학년도에는 준비를 잘해서 의미있는 체육 수업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기백반 체육교실은 선생님들한테 체육 수업에서 유익한 멋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